오 이쁘다 이게 빈채다 형말로 흐흫 이쁘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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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오늘은 마라탕을 먹어볼거에요. 마라탕이랑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먹어보는건데 이게 오리목이래요 닭뼈도 닭목도 안먹는데 오리목을 먹어보게 생겼어요 마라탕부터 닭뼈이 맛있다 겨울에 소금 씹히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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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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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엄청 달콤해요 치즈들이 많이 넣어서 치즈는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맛있지만 치즈가 너무acaks米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식감도 너무 맛있어용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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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맛있어서 먹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으으으음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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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납작진면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아요 이게 떡도 되게 맛있어요 납작진면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아요 이 떡도 되게 맛있어요 떡도 맛있고 고기랑 야채도 뭐니뭐니해도 마라탕이 높잎다미니 최고예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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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이게 차갑게 먹는거래요 정말 자세히 보면 엄청 징그러워요 일단 냄새는 향신료 가득한 냄새예요 먹어볼게요 뭐 뭐 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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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네요 그냥 뭐라할지 우리 혼자 그 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라보는건가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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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 땀만 쏙 나오거든요 음 괜찮냐 근데 닭목도 안좋아하시는분들은 이것도 바를것같아요 근데 저는 닭목을 이렇게 닭목의 불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닭목 닭목 아깝게 먹을것만이 없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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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도 있어요 흠 흠 흠 흠 치즈 떡 흠 오징어 매콤하다 오징어 매콤하니 고소한 단어 소스는 알갓인다 소스는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소스는 아이스크림을 넣어요 소스는 리액션에 잘 어울렸어요 소스는 알갓인다 소스는 사과 마크 아이스크림을 넣었고 소스는 아이스크림을 넣었을 때 발산의 퍼플 오션 커피라는 도넛이 유명하더라구요 크림 크림이 진짜 많아요 도넛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기대가 가득한데 도넛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폼신폼신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폼신하고 입에서 크림이 살살 녹아요 이제 아이들은 다 안 먹고 조금씩만 먹어볼게요 이거는 바닐라 크림 도넛 약간 커스터드 크림 제감인데 약간 커스터드 크림 제감인데 응 또 뭔가 묵직한 것 같아 흠 흠 흠 흠 흠 이거는 카야 버터 도넛 버터와 카야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뭔가 앙버터 빵에서 느껴야 될 것을 도넛에서 느끼니까 좀 낯설어요 여기 카야찜이 음 Listen nte기 흠 흠 흠 엄청 달아요 초콜릿 먹어서 그런지 더 달게 느껴지는것같아 초코가 한가득 들어있어 초콜릿이 더 달게 느껴진것같아 초코릿이 한가득 들어있어 멸플레이베이 이만큼 나왔는데도 또 안에 가득 들어있어 으음 레몬도 있고 타이티들고 하던데 오늘이 없어요 없었어요 다음먹으면 조금씩 상큼한 도넛을 잘 먹고 싶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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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빵을 먹은지 되게 오래됐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빵집에 다녀왔어요 빵 굽는 토끼 빵집이요 제일 바삭할 것 같은 크로와상 아이고 펌타입 일단 부분을ées 어? 빨간 타이틀 아름다운 다진마다 다 껍질을 골라 먹듯이 빵 껍질을 골라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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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딱해 일단 핀핑크랑 꿀잼 먹을래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먹었었는데 영상이 삭제되는 마람에 못올렸던건데 이게 올리브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약간 피자먹는거같은 느낌이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먹어 진짜 잘 먹었어요 이렇게 혼자 먹어서 너무 맛있을 수 있게 이제 씻던 거 타고 wellbeing Sonra 하나를 먹으면 이제 씻고 되면 씻고 이번에는 쿠키 뉴텔라 네 무슨 쿠키에요 다 먹어봤던건가 아닌가 긴가미인가요 쿠키가 진짜 묵직해요 묵직한데 그 안에 데텔라가 아내가 데텔라가 고소해요 맛있다 아내가 데텔라가 데텔라 아내 중간에 데텔라의 순식간에 데텔라 아내가 데텔라가 데텔라 zeker 먹지 않아서..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랩텔라 좋아하는 제 친구가 먹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와양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냥 먹었어요 소스 리pris 까요? 너무 잘어울네 너무 잘어울네 너무 잘어울네 너무 잘어울네 너무 잘어울네 진짜 달게생겼어 엄마야 벌써 손에 축구감부터 나랑 혼자서 여기 안에 저거가 또 있어요 음 좀 다녀 음 음 음 음 여기 안에 저거가 또 있어요 음 좀 다녀 음 음 음 음 이거 다 먹으면 빨리 팽팽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간식으로 먹을게요 이젠 조금이라 저거가 안 내에 음 어 뭐 어 네 어차어촇 주부 이 우유쌤 크림이래요 오늘은 힐링데이로 친구랑 마호가니 커피에 왔어요 친구는 주문하러 갔어요 오 이쁘다 이게 민초 도넛? 응 이게 이름이 뭐야? 덤베르 사진 찍어봐요 와 이쁘다 화질이 진짜 어떻게 먹어야 돼? 비주얼 오 모양이 다 뿌글어있어 귀찮아 고급진 음식인데 맛있어? 맛있어? 비주얼이 좀 있지? 응 진짜 너구리동자도 있어 그래? 트레이도살 음 음 음 음 똑같아 이런 맛이구나 음 햄이 특이한 맛이있잖아 맛은 게 없는데 그게 심하지가 않나 그거랑 다를 건가 맛있다 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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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울 폙안에 이걸로 아까 만든다 그맛 그맛 이따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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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림 많이 넣어? 오 그니까 소리봐 크림 많은 소리가 나 오 안이 초코드 색깔 이쁘지 않냐? 연한 색깔 연한 색깔 이렇게 오 크림 많은 소리가 나 오 오 링새 오 우유 우유 오 아름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방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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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장은 연어장이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연어장은 연어장이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멘토 면 마라 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댓 월요일 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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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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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